1. 준장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1. 입만큼의 것은 2. 과연 남자만의 일은 있군요. 닭의 는 만 또는 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도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의미는 일 또는 줄여서 곧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닭의 는 고교와 는 할 만큼의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남자만의 일은 있군요. 과연 남자만의 일은 있군요. 과연 남자만의 일은 있군요. 사수간이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은 있군요. 역시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은 있네. 사수간이やってみただけのこと와 아ってよかったんです. 역시 해볼 만큼의 것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수간이やってみただけのこと와 아ってよかったんです. 역시 해볼 만큼의 것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수간이やってみただけのこと와 아ってよかったんです. 역시 해볼 만큼의 것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돈을 받을 만큼의 일은 합니다. 돈을 받을 만큼의 일은 합니다. 돈을 받을 만큼의 일은 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하고 있습니다. klub 수 있는 만큼의 일은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모두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